조금 전에는 1쿠션, 2쿠션, 3쿠션 맞고 이 코너로 오는 궤적을 쳐봤는데요 이번에는 1쿠션, 2쿠션, 3쿠션, 4, 5, 6까지 3쿠션에서 대회전 치는 궤적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아까 코너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쳤을 때 가운데를 향해서 맞고 2포인트 날에 맞고 코너로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1칸 위, 그리고 여기서 1칸 위 그러니까 겨냥점과 출발점이 1칸씩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서 곳으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1칸 떨어진 곳으로 이랬을 때 3쿠션 도착지점도 1칸 다르고 4쿠션 도착지점도 1칸 다르고 여기에 도착한 공은 코너에서 1칸 떨어진 이곳으로 가서 이쪽 코너 1칸 떨어진 이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3쿠션 궤적이니까 자주 나올 법한 궤적이기도 하거든요 기억해 두면 나중에 3쿠션 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2시방향 투팁의 일반적인 당점으로 치되 5쿠션까지 대회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힘을 더해서 쳐야 되겠습니다 자, 다시 쳐보겠습니다 2시방향 투팁 약간 빠른 속도로 대회전이 돌 만큼 빠른 속도로 그림에 있는 궤적과 약간 다른데 지금 이게 중대라서 그렇습니다 중대가 당구대의 면적이 좁고 또 쿠션의 성질이 대대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대라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, 이번에는 3팁으로 한번 쳐볼까요? 조금 전에 2시방향 투팁으로 쳤을 때 여기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3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나머지는 아까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 요령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말하고 넘어갑니다 2시방향 투팁으로 3시방향은 3시방향은 10불향으로